아빠가 먼저 진우 한 번 줘볼게요. 이것도 먹으면 키 커? 몸이 엄청 좋은 거야. 키 엄청 많이 커요. 건강주스인데요? 이거 다 먹을 거야. 비트 이유식. 맞아요. 비트가 정말 마음에 좋잖아요. 잠깐만. 진우 안 먹어. 근데 왜 안 먹지? 맛을 봤어. 맛있어? 이거 무슨 맛이야? 그치, 그게 약간 맛이 아이들이 좋아할 맛은 아니죠. 비트 맛이, 비트 맛이 좀 그렇긴 해요. 아주 팍팍 느낌했어요. 잠깐만, 저 정도면 진우가 완강히 거부하는 건데요. 진우 진짜 잘 먹는데, 원래? 아, 진우. 아빠 이거 보자. 진우가 안 포우는데? 이거 지금 배고픈 거거든요. 물은 또 먹어요. 잠깐만, 주스도 나은이 표정도 별로 안 좋은데요. 아, 이거 이유식이랑 주스랑 완전히 실패 같은데? 어? 아빠. 네. 아빠다 키 안 크려고. 컸던데. 키 크는 걸 포기할 정도로 지금. 그래, 그래, 나은아. 조금만 커도 해. 진우야, 너도 아빠가 만든 거 싫어하면 어떡해. 어, 진우도 안 먹는데요. 진우 우는 거 처음 봐요. 마마 레시피가 맛있나 봐. 아빠 레시피가 맛없나 봐. 거누 뭐 해? 거누야, 주스 먹어? 주스? 어, 거누 주스 이제 봤구나. 주스 먹어봐. 주스 먹어봐. 맛있어, 맛있어. 주스 먹어봐. 야, 과연. 한 먹어봐. 거누야, 널 믿는다. 한? 거누야, 널 믿는다. 아빠가 만든 게 맛있어, 이거 먹어봐. 주아빠 음식은 웬만하면 다 거부했던 거누거든요. 제 기억이 많다면 뭘 해줘도 거의 다 안 먹었어요, 거누가. 이제는 4살 형아, 거누거든요. 먹을 수 있으려나? 어, 어, 잠깐만. 뭐야? 먹었나? 어. 지금 먹는 척만 하는데. 먹어봐, 좀 먹어봐. 그냥 먹어봐, 그냥 먹어봐. 안녕.